바이블맥 아카데미 학장 이온 목사가 진행하는 성경 맷잡기 세미나가 15일부터 17일까지 성광교회에서 실시됐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로까지 각장의 지명과 인명, 사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 세미나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인연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틀 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모색돼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은 자신의 권리만을 중시하고 남의 권리와 자유는 존중하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와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 임천영 변호사 등이 발표에 나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법률과 철학적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병역 깊이 문제가 개헌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